대전일기, 덕암일기 찍으러 왔어요. 뭐하고 들었어? 저기 있었어요. 어, 형 미리 연락 주셨으면 커피 사 놓은 거예요. 뻥치시네. 호석이 어디야? 뭐야? 물어봐. 아, 친구야. 형, 오늘 덕암일기 찍으러 온 거예요? 아, 자네 선수가 많이 왔네. 안녕하세요. 얘 찍으면 안 될 텐데. 왜 안 돼? 모르잖아요. 다친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선수 아니라서 괜찮아요. 골 반찬에서 이미 올렸어? 아, 올렸어?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덕암이 빠지니까 바로 이기잖아. 맞아, 내가 늦었어. 이 팀의 문제점은 법인 나왔어? 법인이 나왔어. 이 팀의 업체기 임덕근이었다. 법인이 나왔어. 법인이 나왔어. 어. 이 정도까지. 하나 더 느낌 없어? 네, 이 정도. 옛날 주문님이 쓰던 그 책상 안에 있어요. 아, 진짜 잘생겼다. 얘 고등학교 때 그냥 엉망이었어. 진짜 엉망이었어. 예, 개인적으로 해문식 감독인데 선발하고 의지를 보였을 때. 의지를 보이고 한, 제가 봤을 때 한 두 달 정도 길었을 때. 이거 골창 한 대 없어? P.K. 어, 지금 하고요. P.K. 니 게임 꼈어? P.T.이 게임 꼈어? P.T.이 게임 꼈어? 네, 됐어. 풀타임. P.K.이니까 P.T.이 거야. 팀전지. 아, 오빠 진짜 이거. 얘를 안 이랬는데 좀 가싸해가지고. 아, 다재개그. 저거 하고 나서 막 뻐근하고 벌면 얘기해도 돼. 얘기해도 돼. 근데 덕관이 납법이 많이 약하더라. 근데 내가 착한 게 내가 떨어지면서 팔로 집으려다가 밑에 있는 다칠까봐 그냥 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 팔 짚는 위치가 개였어 그냥 딱. 어? 개, 개 몸이 어디인 거였어. 개, 내가 팔꿈치로 대체 개 죽어서 그냥. 왜 죽어? 죽어? 왜 죽어? 민규 씨 씨려왔다니까? 걔도 음법인데. 근데 결국 죽은 건 너. 그것도 너가 부러지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제대로 떨어지게 했더라도. 제대로 부러지게 했다. 더, 더 뛰고 나와서 나도 절대. 저가 부러지게 부끄러워 생각했어. 알았어요. 형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야. 난 그냥 갈비뼈 금 같을 줄 알았는데. 나는 떨어졌어. 일주일에 입어난 거. 삐끗했다. 그리지만은 경쟁률이 너무 빡세. 그리지만은 경쟁률이 너무 빡세. 3명한테 부탁해놨는데 다 지낸 거 밖에다 보다 보다. 나는 거기 가고 싶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리지만 때문에 가고 싶었던 건데. 진짜 팬인데. 직접 받고 왔습니다. 이제 저와 와가지고 계속 못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 때문에 못 이기나? 약간 그런 좀 자책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응어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딱 풀려가지고 엄청 약간 포효했던 것 같아요. 밑에서 보는데 이제 공격수부터 강현이 형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 세종이 형, 준호, 마사 이렇게 위에서 너무 열심히 뛰어주는 거예요. 고마웠었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말하고 싶었는데 세종이 형이 할 말 있는 사람 있나요? 이럴 때 하려다가 딱 타이밍을 잃어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면 많이 고마웠다고 꼭 말해주고 싶네요 공격수들한테. 머리 했네? 아 머리 잘 봤어요. 아 피곤해. 아 뭐 애기만 봤죠. 3일 시간도 2kg가 쪄 버렸어. 아아 아아. 아 아 맞죠? 아 우리가 궁금한다고 뭐 여러 번 먹었네. 그렇지 않아? 진짜 행복하다. 너무 믿을? 응. 믿을. 이래요. 회전! 널 위해 노래해! 너 왔어? 하자요. 준호가 예의범절이 없으니까 너가 좀 가르쳐라. 상우한테 연락해놨거든요. 준호를 갈고라. 누가 자꾸 나한테 시즌 아웃이라는... 안녕하세요, 전혀. 시즌 아웃 아니야? 시즌 아웃이라는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나한테 자꾸 연락 오게 만드는 거야. 나 지금 8월 12일에 지금 경기 뛰려고 지금 재활하고 있는데. 나 지금 선배가 양말 신고 이제 좀 째려보면서 지나가는데 뭐하니 지금. 기강이 많이 벌어졌어. 내가 지금 두 달 동안 팀을 비운 사이에. 준호가 맞냐 아니냐. 준호야. 어? 형들 보고 대답해야지 뭐. 맞습니다. 근데 역대급으로 진짜 말 안 듣는 애 내 누운 줄 알아요? 진짜. 진짜. 그쪽으로 누운 줄이야? 진짜. 야 은수야 너는 시합장에서도 누워서 그 누워서 죽이라는 걸 하더라. 아 근데 은수 형. 형. 또 왔어. 또 왔어. 넌 나한테 달리기 졌을 때 있지. 이릉 증증이 됐어. 이릉 증증이 됐어. 졌어 달리기? 네. 50m 한 데로 졌어. 야 꿈키파트 지금. 내가 오지 않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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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100%로 뛴 거 맞아? 난 지나다만 하겠어. 네. 그렇게 해서. 쥐 올라왔지? 쥐 올라왔지? 쥐 올라왔지? 쥐 올라왔지? 형들 거리긴 하더라고. 형들아 형들아 형한테 욕은 하지마. 욕이요? 욕이요? 근데 저한테 이상해서 막 대하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그냥 반말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하라고 했는데 진짜 해버리네. 진짜 해버리네. 심판이 얘한테 빨리 하라고 그랬어. 근데 얘가. 맞아 맞아. 경고 줄 수밖에 없으면 돼. 경고 봤을 때 또 심판이랑 싸우려고 심판 좀 봐 이렇게. 아니야. 아 근데 니가 잘못했어. 이러고 그러고 하니까. 내가 심판으로 죽고 싶어. 그러는데 세종이. 아이씨. 나 선생님. 아 그 잠시 해. 제발 왜.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하지마. 원래 드로잉 루틴이에요 그거. 드로잉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내가 루틴이라니까 내가 쓰레인터질때 나 맨날 해 이거. 엇가야. 잘못했어. 엇가라고. 잘못했어. 엇가야. 여기 있는 곳이. 에어터질때마. 왜四 입소를 전해완기 가지고 왔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근데. 좋은데. 아 왜 그러는거지 요리를ıyО니? 네. 예. 일처에... 여기 오는 집lin kamu. 제 identifying 이름이 그 restaurant을 많이 남아요. 제 이름이 프랑스와 한쪽으로. 일로가 이렇게. 한국에서요? 네. 네, Of course, I'll try everything. And now, after two day, my wife will come, and we'll go together. 아, 예, 여러분, 이렇게 might go. 네, to see everything, how it is. 아니, 컨디션이 많이 지워졌어요. 얘 많이 쉬고 왔대. 그래서 컨디션이 지금 100%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연희도 너무 좋고. 교택도 너무 잘하고 있고. 미디. 네, 세상에. 어? 오우 생냥한테 거리가 안좁혀지면 끝난거 아냐? 스키드로? 세종이가 뛰었으면 내가 볼 때는 야 세종이가 뛰었으면 한 번은 앞섰겠다 야 오늘 뭐 또 비 올 것 같으니까 오늘 뭐 조깅하고 뭐 컨트 이거 훈련 3일 주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조깅 한 번 하고 5대 2 하고 끝낼 거니까 조깅 할 때 각자 좀 쉬고 왔으니까 잘 컨텐츠 조정 하라고 네 네 네 컨트 요리 아 아 아 아 와아! 와아! 하나도 안 좋아! 파이팅! 야, 힘 좋다! 아, 정말 잘 받아볼까요, 지금, 형? ah, 대야만 했더니, 형! 16, 16! 그래, 형! 뭐야? 쌈 아웃! 쓸데없는 것만 잘하네 룩 룩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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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S 쓸데없는 것만 잘해 excellent finish bro bt 뭐야 오, 뭐야. זה 차지, 이거. 키가 사 기네. 이상 fica 두 over helmet. 이지 이지! 일로 오라고!! 일로 와! 유단 조리 있잖아요 형! 불 좀 줘 있어줘. 불 좀 줘아! 가지지가 말해줘아! 태풍은 아직 앞yereron 수단 아니야? 이렇게 더 가요? 형들 왜 하려고 해요? 아픈데 넌 이길 수 있어 아! 아! 나! 아! 어이! 한 번 더 하면 실격 자 준비 시작으로 할게 시작! 골 놀아야 돼 오케이 찍어 따라! 준비 시작! 으악! 절하라! 아잇! 야 얘 안 돌았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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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잇! 어잇! 다치다치! 아아 레오 매니 매니 트레이닝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 터치! 레오 레오! 왜? 왜왜왜왜왜왜 레오 레오 바이 바이 브로 누가 나한테 차로 치려고 하지 했는데 누구지? 했는데 레오 레오 하나 둘 셋 찹! 찹! 한 번 해줘 가지 하나 둘 아아아 아니 젖는데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네? 니는 짬밥 안 된다고 유서가 아니 젖잖아 근데 니가 젖으면 니는 진짜 그만 보야 돼 뭐 산다는 얘기는 안 해 하하하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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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바이바이